지렁이 주세요. 4통 잡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날씨가 어디 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진짜. 어우 너무 추워 날씨. 오늘 세팅부터 하고 아이고야. 오늘의 로드는 425 때입니다. 425. 천평 자작챗이 2단이고 하나는 3단. 원줄은 모노 4,5.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던져야죠. 아 왜 이렇게 춥냐 날씨. 아 손 시러워요. 됐다 세팅 끝. 아 바늘만 달면 되는구나. 얘는 3단 쟤는 2단. 오케이 미끼 달고 렛츠고 다 했어요. 자 캐스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멀리 앉힐게요. 멀리 앉으면 슉! 날아가죠. 아 뜨끈뜨끈하다. 최대한 지금 바람 많이 안 불고 그나마 지금 나오는 어정으로 해야 되니까 두 다리에 왔거든요. 1번 뭐 있나? 얘 뭐 있는 것 같다. 뭐야 뭐 걸렸는데? 와 빠졌다. 지렸다. 툭 던져도 한 150 나가요? 근데 지금은 내가 거리를 조절하는 거지. 언더스틴? 두 다리 이차 많은 거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우 바람쥐. 두 다리 낚시라는 게 멀리 쳐서 끌고 오고 또 텐션 감아주고 끌고 텐션 갖고 끄심하고 텐션 갖고 트심하고 끄하는데 고개 안 나와. 얘 한 번 걷어봐야겠다. 미끼 한 번 갈게요. 미역대기가 나왔냐? 미끼 한 번 갈겠습니다. 아 뭐야. 해초야 뭐야. 와 노머리 날라오면 안 돼요. 배 진짜 많이 지나다닌다 근데. 배 진짜 많이 지나다닌다. 그치? 아 끝에 가서 미끼 한 번 갈게요. 안 되겠다. 아하 미역대기 같은 게 자꾸 나와. 미역 같은 게 왜 이렇게 걸려나오지? 손 시려버려. 아 바람 진짜. 끄심 한 번 해보자. 옮길까? 옮기지 말까? 어디 가지? 잠깐만. 자리를 보려면 지금 봐야 되는데. 내가 말한 자리 이 자리야.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자리. 아 고민되네. 그럼 한 번 옮겨보자. 저쪽으로 옮기고. 아.. 그래도 갑자기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 아흐흐흐흐. 아 그냥 옮기지 말야겠다. 맞아.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저기가 난 것 같아. 아무리 와도. 아 빨리 따뜻한 봄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고기도 안 나오고 너무 춥다. 날씨가. 왜? 어어 1번 1번? 1번 뭐야? 1번 뭐야? 얘 뭐야. 우와 파레 같은 게 자꾸 걸려. 헐. 미끼 한 번 갈게요. 햇빛은 다시 할게요. 야 고기야 어디 갔냐 아 추워 무라도 뽑고 간다 아이 두 놀아 한 번 나와라 아 입질 한 번은 말아 고기 지나다닐 거야 이제 나올 거야 옆으로 좀 옮겨야겠다 근데 살짝 옮겨 저녁엔 뭐가 나올까요? 나오긴 나오겠지? 나올 거야 늦게 한 번 가라고 했자 너무 덥다 아 믿기 그대로인데 막소사 안 되는데 오 묵직한데? 뭐지? 아 참 다시 던져보자 어 조명 이쁘죠? 줄였지? 캐싱하겠습니다 케미 좀 달고 다 됐다 아무리 추워도 원투의 꽃은 밤낚시지 어우 살쪄도 이쁘다 살쪄도 귀여운데? 입질도 안 오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뭐라도 나오겠지 나 올 거야 아 이거 캐싱 다시 할게요 멀리 쳐서 끌어와 같이 죽는다 오늘 날씨 이거 켜야겠다 우와 발이 아파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아 바람이 부네 이쪽이 되나 일단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제대로 안 붙어 뭐야? 뭐 왔어? 뭐야? 잠깐만 뭐야 입질 않는데? 뭐 다음에 한 푼 더 없다 근데 누가 먹고 갔다 누가 먹었다 케미팅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캬 야 이거 뭐 있다? 어 뭐 있는 거 같다? 아이씨 미역대기 같은 거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두드씨가 아이씨 한 마리 보자 나와라 얘 멀리 안 쳤어요 와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춥다 와 지겼따 고개 안 빨리면 날아주면 좋겠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 뭐 뭐라도 날아주면 좋겠다 아 물이 아까보다 좀 빨라졌다 도저히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근데 신기하다 나 올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그렇게 밖에 돌아다년데도? 오 왔다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얘 입질 왔다 아하 처음 입질 왔다 처음 입 2번 2번 처음 입질 왔어 2번 가만히 냅둬 여기다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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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명체 있나 보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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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먹어라 날 두고 가지 마라 오늘 특히나 쳐 여기 어? 뭐야 뭐야 한가워 뭐야 한가워 자 제발 제발 나 오는 중이니 제발 남기지 마세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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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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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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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아 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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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 사인이 괜찮다 근데 허허 조달이 잡았다 야 조달이 잡았다 조달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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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야 야 사인척도 좋다 잡았다 너무 좋으신데 막 오르지 입이 열어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잡았어 야 잡았다 야 잡았다 야 엄마 나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영화의 날씨 이게 잡았다 야 이 맛에 낚시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이제 방생할게요 더 커서 오라고 방생할게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잡아가세요 동해 놀러 오시는 분들이 내고기 잡아가세요 쪽파기 아 꽉 안쳤어 꽉 안쳤어 입이 얼 것 같아요 부해 하하하하하 앵글러 잡아 냅니다 하아 근데 뭐 하나 알려줄까 약간 내가 변태 기질이 있나 변태성이 있나 봐 약간 날 좋은 날 잡을 때는 이런 희열이 없는데 진짜 춥고 극한의 날씨에서 뭔가 하나가 딱 나오면은 뭔가 그 평소에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 아니 변태라고? 하악 하악 아 좋다 우와 아, 한 마리 잡았어. 우와, 장난 아니다. 바로 왜 이렇게 심해졌어? 아, 추워.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아, 왠지. 울어줘라, 한 마리 더. 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왔다.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봐봐, 봐봐, 기다려. 여덟 씨, 야, 오늘 세 마리 잡는다. 한 마리 와라, 와라, 와라. 아, 진짜 아까 갔나? 아, 한 마리 더 가자. 오케이. 없어요. 아, 바람만 부지 말아라. 아, 바람 부으면 너무 춥다. 아, 한 마리 더 보자. 아, 큰 거 한 마리 더 잡혔으면 좋겠다. 얘 한 번 걷어봐야겠다. 뭐 있는 것 같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뭐해? 뭐야, 뭐야? 어, 뭐야,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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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두 마리 더. 야,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두 마리 더. 왔다, 두 마리 더. 이 추운 날에. 아, 흐흐흐. 아, 흐흐흐흐. 얜 너무 작아, 근데. 얜 너무 작아요. 야, 씨. 두 마리 더.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잘 가라. 뚝뚝이. 아, 지렸다. 한 마리 더 잡고 갈까? 오케이, 오케이. 얘 왔다, 왔다. 입 줄었어, 얘도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와. 어, 빨리 찼다. 안 돼, 안 돼, 제발.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아, 씨. 바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얘 뭐야. 힘이 장난 아닌데, 힘이? 두 다리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힘이 장난 아닌데? 두 다리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얘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얘 뭐야. 어, 뭐야. 아, 너무 뭔 줄 알았어, 승사야. 어, 힘 겁났어. 네, 깜짝 놀랐네. 저러 안 가? 오, 근데 크다. 손맛 뒤졌어. 황어가 손맛이 있어, 아시죠? 얼마나 재밌게 해요? 방생할게요. 에이, 뚝배기. 에이, 뚝배기. 와, 지렁이가 온다, 얼어. 어우, 반응이 좋은데? 아, 바람 미쳤다, 진짜. 두 다리 삶아 채우자. 오, 왔어, 왔어. 왔어, 저기 입질 왔어. 방금 내가 보는 순간 툭 건드렸어. 왔어, 왔어. 2번 왔어, 2번 왔어, 2번 왔어. 2번 왔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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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왔지, 왔지, 왔지. 왔지, 왔지. 어, 뭐야 얘. 1, 2차! 야, 얘 묵직한데? 어, 얘 아봐. 어, 얘 뭐야! 아. 얘 뭐야? 얘 뭔데? 얘 뭔데, 힘 써? 힘쓰는데? 어, 얘 묵직한데? 뭐지? 어, 뭐야 x2 뭐야 x2 얘 아까 개 아니야? 아까 나줬던 애 아니야? 비슷한데? 크기도 비슷해 하나못해 황호! 황호 두 마리, 조사에 두 마리 총 네 마리 손바 뒤졌다 뚝배기! 아 나 팔 너무 아프다 한 번 더 던지자 시간 얼마 안 됐다 아비키 한 번 갈게요 아 손 아파 어 얘 무거운데 얘도? 해초가 꼈나? 어우 해초들 딱바로 고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꺼지면 안돼 춥단 말이야 해초들, 절로가 절로가, 절로가 절로가, 절로가 아 금방 가 자, 세팅 아, 세 마리 채우고 싶은데 딱 몇 시간째 하고 있냐 나 지금 그래도 꽝 안친 게 어디야 힘은 좋게 잡았잖아요 절로 안 가? 허허허허허허허허 죽겠다 오늘 날씨 진짜 의지의 한국인 아 입질하고 있나본데? 오케오케오케 입질하고 있어 입질하고 있어 아씨 괜히 들었어 괜히 들었어 괜히 들었어 괜히 들었어 입질하고 있었는데 야 괜히 들었어 입질하고 있었는데 이씨 아 기다릴걸 딴짓하고 있어야 돼 딴짓 나 안 본 척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입질은 아 이거 자꾸 꺼지네? 가스가 없나? 아 가스가 없네 에이씨 아 얘도 집에 가라는 소식인가 보다 아 아까 입질 왔었는데 내가 만졌어 나 여기 주변에 청소만 할게요 내가 아까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일부로라도 주워서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거 회수하면 그냥 놓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으아 애기야 가자 아 아 추버려 이쁘다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으아아아 바 Cham 디스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